죽는다! 어 안에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들! 미안해요! 여기에 이제 깻잎가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는 각설탕 준비가 되있고 포스트잇을 찾아야 된대요 총을 쏴도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뒷유리창 쏘시면은 아이고 총알이 들어갑니다 따갑죠? 자 지금 다른사람들이 제 차를 경량화 시켜주고 있어요 이것이 팀워크 GT5의 의리 자 여러분들 이제 경량화 작업이 끝났구요 과연 얼마나 빨라졌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대략 이정도 자 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됐어요 근데 한 가닥씩 더 대략 이정도 오케이 두개씩은 있어야지 대충 용의 뿔이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들 멀리서 보면은 나름 뿔 같아요 다음에는 거북선 등파에다가 가시를 박아드릴게요 됐어! 오마이갓 제가 근처에 매로 바뀌었구요 새가 되면 해야될 것 새똥발사! 에잇! 새똥발사! 새똥발사! 세똥발사! 새똥발사! 우와아아아아아 우승끼 싹 빼고 진짜 이가입니다 자 여기서 맨손 전투 Е잇! 엎에잇! 아니 아니 뭐야 됐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사무실 얘도 뭔가 살짝 아쉬운데 여기 벽을 뚫어버리고 창문을 만들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다들 앞부분 들어주세요 이렇게 앞부분 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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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었어요 출발 세트 갑시다 여러분들 제 차가 지금 제일 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D클라스 세이버 터브 커스템의 위력 어 지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와서 봄을 관찰해볼게요 어 이것이 바로 인류의 기술요 고생했으니까 녹차 한잔 먹고 봄은 여기 두고 일단 밥 좀 먹을게요 제가 집에서 모닥불을 가지고 왔거든요 봄 밑에다가 모닥불 놓아드리고 장작을 넣어줍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곰이 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곰고기 완성 여러분들 이거는 게임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튼 giving 메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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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